안녕하세요 담빛습니다 자 오늘 먹어볼건 GS25식 갖다가 구입한 모듬 초 덮밥 해가지고요 뭐 그냥 뭐 스시 콤보 박스 라고 되어있고 해산물 같은거 들어가 있는데 뭐 회 같은건 없는거 회는 회죠 뭐 새우 뭐 문어 뭐 타쿠와섭인가 뭐 그 다음에 뭐 맛살 등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구요 가격은 4,900원 입니다 352 g 에 514 킬로 칼로리 제품 되겠구요 어 영양성분은 뭐 표시가 되어있는데 잘 안보여 나트륨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뭐 나쁘진 않은 것 같네요 자 뭐 그렇게 되어 있고 농협 햅쌀을 사용했다고 되어 있고 한국 영진 데리카 호라시가 아니고 한국 데리카 호라시도 있구나 자 포장이 조금 고급스럽게 되어있는데 요즘 편의점 음식들 보시게 되면 가격들이 슬슬 좀 올라가고 있긴 한데 좀 용기 같은거 대충 만들어도 싼 맛에 먹어보는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자 미니 초간장 하나 들어가 있구요 숟가락 플라스틱 밑바닥에 하나 들어가 있네요 자 들어가 있고 자 안쪽을 열어 보시게 되면 뭐 전자레인지 돌려 먹으라는 얘기는 없겠죠 자 뭐 이건 무슨 뭐 뭐야 이거 이건 뭐 초구 저건 저거구 이건 무슨 반찬이지 또 이런것도 무슨 나물인 것 같은데 쓰레기 쓰레기 이제 뭐야 치레기가 아니고 그거랑 비슷한거 같은데 자 뭐 그냥 먹어보시오 자 요건 당연히 빼고 이거 왜 넣어 자 날치아 같은거 들어가 있구요 맛살 그 다음에 요거 뭐 타코바사비 같은거 세우 같은거 들어있어서 그냥 퍼서 먹으면 되겠죠 자 통은 상당히 좀 고급스럽게 되어있는데 렌즈를 돌려서 먹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이런걸 해주는 거야 쓸데없이 자 뭐 그냥 먹어보고 안되면 돌리면 되니까요 자 맛있게 구매하시네 그 초밥 양양한거 있잖아요 네 고런 느낌으로 되어있어서 요렇게 같이 드셔서 드시게 되면 뭐 그냥 새우 초밥 되는거죠 예 그 다음 지단 들어가 있고 자 요렇게 해서 날치알 까지 넣어서 으 으 독특하네 근데 아무래도 그 뭐 연어나 뭐 광어 뭐 그런 우럭 같은거 그런거 같은 경우에는 좀 보증기간이 짧아서 그런지 그런거 뺀거 같구요 자 이번엔 문어 들어간 부분 자 이게 들어간거는 초밥처럼 드시되 뭐 좀 싱거우신 분은 찍어서 드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그냥 쫄깃쫄깃하다 야채도 들어가 있어서 중간에 먹기도 좋구요 자 이번엔 야채 비빔밥 같은 느낌으로 되어있는데 야채에다가 날치알 뭐 사각사각 씹히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괜찮은거 같구요 근데 뭐 이런 어륵 쪽은 뭐 요거랑 문어랑 생선 하나 정도 3개 정도 밖에 그것밖에 안들어가는거 살짝 아쉬운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다 같앗아 넌 다음 주에 먹어 주마 흡흡 흡흡 그니까 뭐 우리나라 그 비빔밥 같이 그냥 뭐 약간의 상쾌한 느낌 고추장은 안들어갔지만 초밥의 그 상쾌한 느낌이 떨어졌어 느낌이라서 입맛 없으실 때 간단히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거 아니에요? 자 요것도 와사비도 좀 넣고 그래서 맛살이죠? 맛살 맛살도 어떻게 보면 생선살로 만들어버린다 이것도 회일종이라고 해야 되나? 물론 회가 아니고 가공한 다음에 한 거였기 때문에 그런 건 좀 다르긴 하죠 뭐 그냥 가격은 살짝 좀 맛있긴 하지만 날치알 부분에 들어있고 계란지단, 야채 같은 거 깔아있어가지고 뭐 우리나라 그냥 비빔밥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초루 양념이 돼가지고 좀 상쾌한 맛이 와사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음 그 자체만으로도 괜찮을 거 같네요 여기다 그냥 참치, 광어, 연어 뭐 그런 거였으면 진짜 대박이었을 텐데 유통기간이 너무 짧겠죠 자 하튼 그런 제품이니까 기회되시면 한번 맛있게 드시면서 이 여름에 입맛 없으실 때 입맛 회복해 보시고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쇼 안녕하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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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